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지혜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도 많고 우리가 SNS에 봐도 많고 또는 유튜브 또는 여러 가지 이러한 플랫폼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논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하바드 의과대학에서는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아무리 저명한 의학 논술지나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도 그 논문이 맨 처음 나오면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 논문이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학자분들과 의사분들이 그것을 검증하고 또 편집위원에서 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논문이라도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 단계를 제가 있던 대학병원에서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논문을 보게 될 때는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논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했느냐입니다. 논문은 어떠한 가설을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논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설이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그 논문은 말 그대로 잘못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이라는 것이 이렇듯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쓰는 것들을 봤습니다. TV에서도 봤고 또 유튜브에서도 봤고 또 SN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잘못 오용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고 좋은 논문이 아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있던 대학병원이나 어떠한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논문이라는 인상을 펼치면서 그것이 소개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꼭 말씀드려서 이 논문이라고 해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떠한 여러 의사분들이나 이러한 건강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쓰면서 한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논문들이 제가 있던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방법이나 그 논문 자체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논문을 가지고 서로 이것이 아주 좋은 논문이냐 말씀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이다 모든 것이 다 의학적이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논문으로 인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논문이 괜찮은 논문인지 잘못된 논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과대학 전부터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의과대학을 전공하고 수련일을 하고 전공일을 하고 또 전임일을 하고 전문의 이런 긴 세월 동안에 그러한 교육을 계속 쭉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검증하고 또 매일 자기가 읽으면서 그 논문을 보는 눈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과학자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보통 이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쵸?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논문이나 어떠한 것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논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달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논문이라고 해서 다 좋은 논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논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난무하고 정말 많은 건강 정보 시대에 어떠한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유익이 되는 정보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려면은 건강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몸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잘 이해하고 과학 또한 잘 이해하는 그러한 건강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한 건강 원리를 배우시기 쉽다면은 저 유튜브 채널 꼭 해주시고요. 꼭 구독해주시고 또 제가 매월마다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이번 7월 달부터는 부산과 경남도 할 겁니다. 그러한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도 들으시고 하면은 그러한 건강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